제길, 연구원 따위가 특수 잔향을 가지고 도망치게 놔두다니 망청한 펄츠스 놈들, 대체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미리 말해두지만 계획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너희들 모두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 얼른 이 출입장을 가지고 와서 그 특수 잔향을 회수해오도록 해 어머? 왜 이렇게 여유가 없으신 거죠? A급 요원님? 그렇게 중요한 잔향을 가지고 오세요 그렇게 중요한 잔향이라면 직접 나가서 회수를 하시는 편이 좋지 않나요? 저도 A급 요원의 실력을 보고 싶은데요 내가 왜 그런 참여를 해야 하는데? 나는 이 김기태님은 지금은 힘을 아껴둬야 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으니 의미심장한 말이군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당신의 수첩에서 상실이라는 단어를 봤었죠 당신 설마? 뭐라는 거야? 쓸데없는 업체는 관두라고 아무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얼른 역삼 골목길에 출동해서 도망친 연구원의 행방을 찾으라고 미치 않게 굴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해 계획대로 다 잘 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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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